화려한 꼬리가 수컷의 우월성을 가리키는 정직한 신호로 통한다면, 수컷의 더 화려한 꼬리는 더 많은 섹스 기회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인간 남자의 모험에도 비슷한 논리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는 소수의 모험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썰을 풉니다. 모험을 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모험가가 필요합니다. 모험을 통해 무언가를 새로 알아내면 다수가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류가 소수의 도전자와 다수의 안주하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흑자헬스는 주장합니다. 문맥을 볼 때 모험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수의 모험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흑자헬스의 썰은 일종의 목적론입니다. 인류에게 또는 부족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 때문에 모험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목적론은 자칫하면 요정 이야기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요정에 의존하는 신화적 목적론과 인과사슬의 바탕을 둔 과학적 목적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에 의한 지적 설계를 끌어들인 목적론은 과학적 목적론입니다. 예컨대 시각을 알리는 목적을 위해 인간이 시계를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목적론은 인과론에 바탕을 둔 과학적 목적론입니다. 인간의 뛰어난 두뇌가 시각을 알리는 목적과 시각을 알릴 수 있는 시계의 구조를 인과적으로 연결해줍니다. 자연선택을 끌어들인 목적론도 과학적 목적론입니다. 예컨대 아내의 자궁을 되도록 독차지하려는 목적으로 남자가 질투를 하도록 진화했다는 목적론은 인과론에 바탕을 둔 과학적 목적론입니다. 자연선택이 자궁 독점이라는 목적 또는 기능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질투기제의 구조를 인과적으로 연결해줍니다. 물론 이런 진화심리학 가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의 다른 가설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점은 목적론이 인과사슬에 바탕을 둔 과학적 목적론이냐 여부지 제시된 인과사슬이 옳은지 여부가 아닙니다. 흑자헬스는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인류 또는 부족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과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모험과의 존재를 인과론적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줄 수 있을까요? 흑자헬스의 말대로 모험을 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족 전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을 가정해야 과학적 목적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럴 정도로 이타적일까요? 인간 역시 이기적 유전자의 산물이며 이기적 유전자가 남 좋은 일만 하도록 동물을 설계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자신과 가족보다 부족 전체를 아끼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 심리기제들 중 어딘가가 심각하게 고장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가 심리기제의 고장으로 모험가의 존재를 설명하고 싶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인류 전체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요정이 존재한다면 일부 개인들의 심리를 조종해서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1세기 과학계는 신과 요정이 추방당한 상태입니다. 집단선택, 즉 집단 수준에서 일어나는 자연선택을 끌어들이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과학적 목적론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선택 덕분에 자신을 희생해서 부족 전체를 챙기도록 인간이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인간의 도덕성을 집단선택을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21세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도덕성을 설명하려는 진화심리학자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합니다. 일개미는 군락 전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개미 한 마리를 개체로 보고 개미 군락을 집단으로 본다면 집단선택을 끌어들인 설명이 옳다고 봐야 할 겁니다. 개미 군락에서는 고도의 협동과 조화와 자기 희생이 지배합니다. 여왕 개미가 한 마리만 사는 개미 군락은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군락을 위한 일개미의 희생은 가족을 위한 희생입니다. 게다가 개미가 속한 벌목의 호뚜 배수성 때문에 자매 사이의 근친도가 인간사회의 부모자식 사이의 근친도보다 더 높습니다. 근친도가 높을수록 더 강한 이타성이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부족민들 사이의 평균 근친도는 개미 군락에 비하면 무지막지하게 낮습니다. 집단선택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아주 힘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개미와 같은 특수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집단선택의 힘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 진화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스티븐 핑커도, 리다 코스미디스도, 존 투비도 집단선택론을 싫어합니다. 1966년에 조지 윌리엄스가 적응과 자연선택이라는 책에서 집단선택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초보자 수준에서 집단선택론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부터 읽어보십시오. 엣지에서 스티븐 핑커의 집단선택론 비판글에 대한 저명한 진화학자들의 반응을 모아놓았습니다. 집단선택론을 거부하고 개체선택론에 의존하는 진화심리학자들은 남자들의 모험심을 다른 식으로 설명합니다. 수컷 공작의 크고 화려한 꼬리가 진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화려한 꼬리는 미친 짓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리적 자원이 듭니다. 게다가 포식자의 눈에 더 잘 띄고 몸놀림도 굶떠지기 때문에 잡아먹히기가 더 쉽습니다. 우월한 수컷들이 그런 핸디캡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화려한 꼬리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화려한 꼬리가 수컷의 우월성을 가리키는 정직한 신호로 통한다면 수컷의 더 화려한 꼬리는 더 많은 섹스 기회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인간 남자의 모험에도 비슷한 논리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위험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운동을 잘하는 남자일수록 더 높은 곳에서 부상 없이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모험이 남자의 우월성에 대한 정직한 신호로 통한다면 남자는 모험을 통해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올리고 남자들 사이에서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더 많은 인기와 더 높은 지위는 더 많은 여자들과의 섹스를 뜻합니다. 이것은 결국 남자가 더 많은 섹스를 위해 즉 집단 전체의 이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모험을 한다는 설명으로 규결됩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제작할 10편이 넘는 영상들에서 자청의 진화심리학 실력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보기에 자청은 진화심리학 대중서 몇 권을 그것도 수박 겉핥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읽은 수준입니다. 진화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역행에 대해 남들을 가르치겠다고 나대는 자청의 꼬락선이가 제 눈에 가서로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역행은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자청에 따르면 때로는 진화한 본능을 거슬러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자청의 역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때로는 사랑이라는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린 적 있습니다. 자청에 따르면 인간의 본능이 진화한 과거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환경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심리기제가 오작동합니다. 이것을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진화적 브릴치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복제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거 환경에서 대체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작동했던 심리기제가 현재 환경에서는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미디스와 투비는 동물이 적합도 최대화자가 아니라 적응 실행자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도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응이 일단 진화하면 진화심리학의 관심사로 좁혀보자면 심리기제가 일단 진화하면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볼 때 망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 구조대로 물리법칙에 따라 실행될 뿐입니다. 저는 여러 영상에서 진화적 브릴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남자들이 야동에 환장하면서 정액과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이유는 사진 기술도 동영상 기술도 없던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남자들이 토킹바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돈을 엄청나게 바치는 이유는 직업적 창녀나 유사 창녀가 없던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자식을 낳지 않거나 아주 적게만 낳는 이유는 인간이 콘돔이 없던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여자들의 화장과 뽕브라가 통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효과적인 화장술과 뽕브라가 없던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비만이 되기 쉬운 이유는 인간이 몸을 많이 움직여야 했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진화적 불일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때로는 본능을 역행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자청의 말에 동의합니다. 역행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자연선택에서는 유전자 복제 또는 개체 번식이 기준입니다. 유전자가 더 잘 복제되도록 만드는 형질이 자연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복제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싶다면 때로는 본능을 역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본능을 역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이 자연선택에 의해 설계된 기준은 행복이 아니라 유전자 복제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 재산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 진리 추구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을 역행해야 하는 이런 이유에 대해 자청이 이야기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역행의 방향이 서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 추구와 도덕적인 삶이 충돌하고 행복 추구와 재산 추구가 충돌하고 도덕적인 삶이 재산 추구와 충돌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누가 역행을 더 잘했는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역행을 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엉터리 역행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위해 행복을 일부러 포기했다면 그 사람의 역행은 그 사람이 중시하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진화한 본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수록 역행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에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화 심리학의 핵심 목적들 중 하나가 진화한 본능, 즉 진화한 심리기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화 심리학을 더 잘 이해할수록 역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청이 진화 심리학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청이 진화 심리학을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다면 자청식 역행이 엉터리이기 쉽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제작할 10편이 넘는 영상들에서 자청의 진화 심리학 실력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보기에 자청은 진화 심리학 대중서 몇 권을 그것도 수박 겉핥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읽은 수준입니다. 진화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역행에 대해 남들을 가르치겠다고 나대는 자청의 꼬락선이가 제 눈에 가서로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진화 심리학과 관련하여 자청을 본격적으로 조지기 전에 한번 약을 올려보았습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출범한 진화 심리학을 좋아하는 자청은 야생 여우를 애완 여우로 변신시키는 과정에 대해 열심히 썰을 풉니다. 우선 암컷 10마리와 수컷 10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여우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암컷 1마리와 수컷 1마리를 선택합니다. 돈도 무지막지하게 잘 버는 양반이 20마리가 뭡니까? 좀 통크게 놀 수는 없습니까? 선택한 암수가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 자식들 10마리 중에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여우들만 선택한 후에 섹스를 해서 자식을 낳게 만듭니다. 그러면 근친상관인데? 그러니까 제가 통크게 놀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얌전히 성공팔이나 할 것이지 왜 근친상관을 장려하고 지랄이십니까?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유해열성 유전자로 인한 기형아 탄생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온갖 종의 동물들이 근친상관을 회피하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자청 방식으로 교배를 하면 근친상관 회피 성향 때문에 여우들이 친남매 간 섹스를 거부해서 금방 망할 수 있습니다. 땅굴을 파서라도 친남매 간 근친상관을 성사시킨다고 해도 기형아 문제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청이 암컷 10마리와 수컷 10마리로 이루어진 여우 집단들을 아주 많이 마련해서 교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한 언급을 깜빡했기 때문에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청은 이 과정이 자연선택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건 인위선택 아닌가요? 다윈은 인간이 어떤 형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교배하는 것을 인위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들이 자연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자연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위선택이 넓은 의미의 자연선택에 포함된다고 해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껏 자연선택과 인위선택을 구분해놓았더니 자청처럼 말하면 다윈이 삐집니다. 거기다가 자청처럼 정확히 말하면 이라고 덧붙이면 다윈이 엄청 삐집니다. 인위선택을 자연선택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청의 지식 수준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청이 인위선택과 자연선택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인간도 자연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선택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위선택도 모르는 무식쟁이 자청이 감히 진화심리학에 대해 썰을 푸는 꼴값을 떨고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3082의 목숨 거는 누군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윈이 삐지든 말든 상관이 없더라도 인위선택을 자연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않습니다. 성공파리 전문가께서 왜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말이 나온 김에 성선택과 자연선택의 구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윈은 생존 경쟁에 초점을 맞출 때는 자연선택이라고 불렀고 짝짓기 경쟁에 초점을 맞출 때는 성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대 진화생물학에서는 생존 경쟁, 짝짓기 경쟁, 자식 돌보기 경쟁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자연선택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다윈이 삐지든 말든 성선택을 자연선택에 포함시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개체의 생존, 짝짓기, 자식 돌보기에 방해가 되지만 유전자인 자신의 복제에는 도움이 되는 희한한 놈들도 있습니다. 다윈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이런 놈들을 이기적 유전적 요소라고 부릅니다. 현대 진화생물학에서는 진화의 이런 측면도 자연선택에 포함시킵니다. 진화생물학과 관련하여 자청을 본격적으로 조지기 전에 한 번 약을 올려보았습니다. 길고양이의 진화에 대해 제가 조심스럽게 썰을 푼 것과 자청이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유전적 차이에 대해 단정한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진화생물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지 꼴리는 대로 씨부려대는 자청에게 역행에 대해 배우고 싶은 기분이 듭니까? 진화생물학을 제대로 이해해야 진화생물학 지식의 바탕을 두고 본능 역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청은 인간을 회피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차이가 주로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길고양이는 인간을 회피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반면 집고양이는 인간의 친화적이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한반도의 길고양이들은 몽땅 집고양이의 후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까지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길고양이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집고양이였을 겁니다. 어떤 길고양이는 상당히 많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집고양이 조상이 나올 겁니다. 집고양이 조상에서 더 많은 세대를 거친 길고양이가 대체로 집고양이와 유전적 차이가 더 많이 날 겁니다. 하지만 집고양이와 유전적으로 가장 먼 측에 속하는 길고양이들도 집고양이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인간을 회피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집고양이와 유전적 차이 또는 선천적 차이가 사실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가 집고양이에 비해 인간을 더 많이 회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길고양이와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길고양이에게 해코질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다른 식으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길고양이가 오히려 인간을 덜 회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해코질하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고 해도 길고양이가 인간을 더 많이 회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죽이려는 사람 한 명당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는 사람들이 10명이나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길고양이 살해 시도의 성공률이 10%라고 합시다.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유전자복제에 끼치는 악효과가 인간에게서 먹이를 얻어먹는 것이 유전자복제에 끼치는 좋은 효과보다 1000배나 크다면 길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회피하는 것이 유전자복제를 도모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분석하려면 겁나게 골치아픈 정량 분석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무작위 추출을 통해 길고양이 갓난아기들을 인간이 기르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 회피 성향과 관련하여 길고양이의 자식들을 집고양이의 자식들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물론 집고양이 갓난아기들에게 길고양이의 삶을 강제로 선사해 준 이유에 비교하는 길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실험을 실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길고양이의 진화에 대해 제가 조심스럽게 썰을 푼 것과 자청이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유전적 차이에 대해 단정한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지 꼴리는 대로 씨부려대는 자청에게 역행에 대해 배우고 싶은 기분이 듭니까?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해야 진화심리학 지식의 바탕을 두고 본능 역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 지 꼴리는 대로 씨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화심리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면 논문을 찾아보십시오. 논문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을 능력이 없다면 진화심리학에 대해서는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들한테나 떠들어대십시오. 지 꼴리는 대로 진화심리학자 자청에 따르면 남자들이 젖가슴이 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큰 젖가슴이 모유수유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미 잘 해명된 문제이기라도 한 듯한 투로 이야기합니다.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십시오. 이 논문은 여자 유방의 진화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처음으로 읽기에 좋아 보입니다. 제목에 Review 또는 Meta Analysis 가 들어간 논문, 즉 검토 논문 또는 메타분석 논문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다른 영장류에 비해 훨씬 크도록 진화한 인간 여자의 유방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여러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청은 큰 젖가슴이 모유수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답니다. 지 꼴리는 대로 씨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화심리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면 논문을 찾아보십시오. 논문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을 능력이 없다면 진화심리학에 대해서는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들한테나 떠들어대십시오. 저는 핸디캡 원리를 적용한 가설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컷공작이 암컷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큰 꼬리를 진화시켰듯이 암컷인간이 수컷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큰 젖가슴을 진화시켰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큰 젖가슴은 여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즉 핸디캡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직한 신호로 통할 수 있습니다. 큰 젖가슴이 정직한 신호이기 때문에 남자가 큰 젖가슴을 선호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이 가설이 옳다면 자신의 생존에도 방해되고 자식을 키우는데도 방해되는데도 여자가 젖가슴에 지방을 그딴식으로 축적하는 이유는 짝짓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선택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자청이 좋아하는 가설의 회의적입니다. 자청이 이 저자보다 잘났으면 넓은 골반이 출산시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남자가 골반이 넓은 여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대면 됩니다. 골반이 넓으면 출산할 때 위험이 줄어들 겁니다. 자청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골반이 넓은 여자를 좋아하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청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설이 잘 입증되기라도 한 듯한 투로 이야기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검토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넓은 골반이 출산에 유리한 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골반이 넓으면 걷거나 뛰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지적합니다. 남자가 허리는 날씬하고 엉덩이가 풍만한 여자 즉 웨이스트 투 히프 레이시오 허리 대 엉덩이 비율이 낮은 여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골반의 넓이보다는 지방이 축적되는 방식이 허리 대 엉덩이 비율에 훨씬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흔히 여자는 골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리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는 허리 대 엉덩이 비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면 여자는 엉덩이다라는 표현이 여자는 골반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자청이 좋아하는 가설에 회의적입니다. 자청이 이 저자보다 잘났으면 넓은 골반이 출산시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남자가 골반이 넓은 여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대면 됩니다. 저는 큰 가슴에 대한 남자의 선호와 마찬가지로 허리는 날씬하고 엉덩이는 풍만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선호도 핸디캡 원리를 끌어들인 가설이 가장 가망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큰 젖가슴과 여자의 우월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아직 빈약해 보입니다. 반면 허리대 엉덩이 비율과 여자의 우월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핸디캡 원리를 적용하려면 생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큰 젖가슴이 여자의 생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거의 뻔해 보입니다. 가슴이 많이 큰 여자들은 요통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생활이 고달파집니다. 허리는 날씬하고 엉덩이는 풍만한 것이 여자의 생존에 무슨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훨씬 불분명해 보입니다. 부모자식 갈등도 모르는 초무식 진화심리학자 자청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성공파리와 함께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진화파리도 멈춰 주십시오. 2021년에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분이 자청의 29만원짜리 전자책, 남녀의 본능과 감정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청의 진화심리학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전두환의 전재산만큼이나 투자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어찌어찌하여 저도 자청 유니버스에 끌어당겨져서 지금은 만사 제쳐두고 진화심리학에 대한 자청의 헛소리들을 열심히 까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질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청의 이 전자책을 살 생각은 여전히 없지만 이 책의 미리 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청은 자식에 대한 엄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진화심리학 썰을 풉니다. 그것이 당연하답니다.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일반 논적으로 볼 때 엄마가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도록 진화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로버트 트리버스는 자청이 태어나기도 전인 1974년에 부모 자식 갈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자연선택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모성애에도 한계가 존재하며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인 0.5가 0에 비해 엄청나게 큰 수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과 한동안 함께 사는 종에서는 친족 선택에 따라 자식에 대한 엄청난 수준의 이타성, 즉 모성애가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5가 1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무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청은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엄마들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있지만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자식에게 대단히 심각한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는 자식이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좋은 번식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여 번식에 성공할 가망성이 없다면 그 자식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은 자원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라서 자식을 제대로 키울 가망성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계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식을 잡아먹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제대로 성장할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식을 잡아먹어서 몸보신이나 한 다음에 미래에 번식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인간 어머니의 산후 우울증이 자식이 죽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키울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육이를 둘러싼 어머니와 어린 자식 사이의 갈등은 부모 자식 갈등 이론의 예측과 부합하는 덜 살벌한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제공하는 젖은 상당히 귀중한 자원입니다. 게다가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육이는 자궁이라는 귀중한 자원의 활용 시점과도 연결이 됩니다. 현재 자식의 동생 출산과 관련된 이상적 스케줄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와 현재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 이상적 수유량과 자식의 입장에서 본 이상적 수유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젖을 상대적으로 더 오래 먹고 동생이 더 늦게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자식의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다. 반면 젖을 상대적으로 더 빨리 떼게 만들고 동생 즉 미래 자식이 더 일찍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젖을 빨리 떼게 만들려는 어머니와 젖을 더 먹으려는 자식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가 있는 이유는 부모와 자식이 유전자를 100%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를 배제하고 자연선택의 이런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겁나게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이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나 비슷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읽으라고 강권하는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부모 자식 갈등도 모르는 초무식 진화심리학자 자청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성공파리와 함께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진화파리도 멈춰 주십시오. 만약 예뻐보일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면 예뻐지려는 본능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예뻐지려는 본능이 원시사회에서 쓸모가 없었다면 그런 본능이 진화했을 리가 없습니다. 성형 천국, 화장 천국인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십만 년 전부터 선견 지명을 발휘해서 여자가 예뻐지려는 본능을 진화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선택은 리처드 도킨스의 말대로 눈먼 시계공입니다. 자청에 따르면 여자에게 예뻐지고자 하는 본능이 당연히 진화했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고 싶다면 예뻐지려는 본능이 여자에게 진화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를 대보십시오. 한 수 배우겠습니다. 자청같이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얼치기가 여자에게 예뻐지려는 본능이 진화했다고 아무리 뼈빠지게 믿는다 해도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청 말고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뻐지려는 것은 여자의 본능이라고 씨부리고 다닌다고 해도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아주아주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라면 환장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예뻐지거나 예뻐 보이면 짝짓기 시장에서 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뻐지려는 본능이 당연히 여자에게 진화했다고 믿는다면 진화에 대해 대단히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질이 번식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을 나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형질이 실제로 진화했다는 결론으로 직행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날개가 있다면 맹수가 쫓아올 때 효과적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날개가 진화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냥 보기만 해도 인간에게 날개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예뻐지려는 본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질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형질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본능이 있다고 단정하는 사람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자에게 예뻐지려는 본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청의 이가설에 대단히 회의적이며 거기에는 진화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성형수술, 화장술, 뽕브라, 엉뽕, 하이힐 등을 통해 여자가 실제보다 더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실제로 예뻐졌다고 말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십만 년 전 원시 사회에서도 가능했을까요? 당시에 우리의 직계 조상들은 아프리카의 더운 사바나에서 홀딱 벗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안데르 타린은 상대적으로 훨씬 추운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십만 년 전에도 옷을 입었을 수 있을 겁니다. 네안데르 타린이 현생 인류 중 일부의 직계 조상이긴 하지만 그들의 유전자가 현생 인류에 포함된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는 무시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홀딱 벗고 살았다면 뽕브라와 엉뽕으로 여자가 남자를 속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원천 봉쇄됩니다. 당시에 엉덩이와 다리가 예뻐 보이도록 하이힐을 신고 다녔을 리가 없습니다. 더 예뻐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성형수술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당시에 예뻐 보이도록 만드는데 효과적인 화장술도 없었다는 쪽에 걸고 싶습니다. 만약 예뻐 보일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면 예뻐지려는 본능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예뻐지려는 본능이 원시 사회에서 쓸모가 없었다면 그런 본능이 진화했을 리가 없습니다. 성형천국 화장천국인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십만 년 전부터 선견 지명을 발휘해서 여자가 예뻐지려는 본능을 진화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선택은 리처드 도킨스의 말대로 눈먼 시계공입니다. 따라서 설거지녀가 1차원적 본능인 설렘을 극복하고 찐따 범생이를 결혼 상대로 선택하듯이 20대 남자가 김사랑보다 설렘을 훨씬 덜 주는 평범한 20대 여자를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자청의 진화심리학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영어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워너비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김사랑과 워너비가 결합되면 모든 남자들이 김사랑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볼 때 자청의 의도는 뻔해 보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김사랑을 짝짓기 대상으로 간절히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청은 김사랑이 큰 번식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썼지만 폐경이 되었거나 그 근처까지 간 김사랑의 번식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 문장에서 번식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김사랑의 번식가치가 크다는 말은 단순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진화심리학에 심취한 자청은 여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번식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사랑의 나이가 45세나 되기 때문에 실제 번식가치는 매우 낮지만 엄청나게 예쁠 뿐 아니라 엄청난 동안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의 소위 원업이라는 겁니다. 원시사회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숫자체계가 현대의 식진법에 비해 대단히 부실해서 나이를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이를 따지기보다는 외모를 보고 여자의 번식가치를 평가하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자청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얼굴과 몸을 살펴보고 번식가치를 추정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성형수술, 피부 미용, 화장, 뽕브라, 엉뽕, 하이힐 등으로 남자를 기만하는 전략이 상당히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제 번식가치보다 번식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자청의 말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논의의 편의상, 어느 모로보나 김사랑의 외모가 20대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김사랑을 짝짓기 대상으로 간절히 원할까요? 적어도 결혼을 할 때는 20대 남자들 중에 45세인 김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남자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40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식이 10대일 때 아내가 60대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김사랑의 외모가 아무리 20대로 보인다 하더라도 20대 여자처럼 자식을 잘 낳기는 힘듭니다. 40대 여자는 20대에 비해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을 뿐 아니라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낳을 수 있는 자식 수도 훨씬 적습니다. 흔히 인간의 마음을 1차원적 본능과 고차원적 정신 또는 영혼으로 분류합니다. 1차원적 본능에는 식욕, 성욕, 질투, 분노, 두려움, 멋지거나 예쁜 이성을 보았을 때 느끼는 설렘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고차원적 정신에는 도덕성, 추론능력, 학습능력, 개념적 사고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다른 학파들에 비해 고차원적 정신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본능이 많이 개입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 도덕성의 상당 부분이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 선천적 본능이라고 봅니다. 인간에게 추론 본능, 학습 본능, 개념적 사고 본능 등이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진화심리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편의상 그런 것들을 고차원적 본능이라고 불러봅시다. 자청의 역행 개념이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행이라는 상당히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한 공로를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역행 개념을 고차원적 본능과 일차원적 본능이라는 용어를 동원해서 정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론 본능, 학습 본능, 개념적 사고 본능 등이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받아들이는 온갖 정보들과 결합되면 때로는 대단히 정교한 온갖 생각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고차원적 생각들은 인간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영향의 한 가지 양상이 역행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고차원적 생각이 일차원적 본능을 억누르거나 극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거지론에 따르면 20대에는 자신을 설레게 했던 남자들과 즉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싸움 잘해서 원시 사회에서 알파메일이 되었을 법한 남자들과 섹스와 연애를 실컷 즐기던 여자가 30대가 되면 설렘을 주지는 않지만 즉 키 작고 얼굴 못생기고 싸움은 못하지만 공부를 잘하고 성실해서 처자식을 잘 부양해 줄 것 같은 돈 잘 버는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합니다. 설렘을 주지만 돈은 못 버는 알파 논팽이와 결혼하면 자신과 자기 자식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는 고차원적 생각이 작용하여 설렘을 주지는 않지만 돈은 잘 버는 찐따 범생이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도 일종의 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돈이 매우 중요하다는 고차원적 생각이 설렘이라는 1차원적 본능을 역행하는 셈입니다. 자청이 예로 든 김사랑은 외모가 20대 미녀입니다. 따라서 20대 남자의 1차원적 본능들은 짝짓기 상대로 김사랑을 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차원적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김사랑이 40대이기 때문에 김사랑과 결혼하면 온갖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상당히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거지녀가 1차원적 본능인 설렘을 극복하고 찐따 범생이를 결혼 상대로 선택하듯이 20대 남자가 김사랑보다 설렘을 훨씬 덜 주는 평범한 20대 여자를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청은 역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고차원적 생각이 1차원적 본능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사랑에 대해 다룰 때는 남자들에게 1차원적 본능만 있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자청은 심각하게 오락가락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1차원적 본능들만 있고 고차원적 생각을 할 줄 모른다면 역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이 현실과 정면 충돌한다면 자신의 이론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대다수 20대 남자들은 외모만 보면 예쁜 20대지만 나이는 40대인 여자보다는 외모는 그보다 못하지만 실제 나이가 20대인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것 같습니다. 자청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청이 이상한 진화심리학에 심취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20대 여자보다 45세 김사랑을 결혼 상대로 선택할 것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청은 사랑과 섹스에 관심이 없는 남자의 유전자가 2만 년 후에도 살아남을 확률은 0%라고 단언합니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섹스에 대해서만 따져보겠습니다. 그래도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남자가 섹스에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유전자는 자연선택에 의해 속가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자청의 설명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청이 굳이 0%라는 말까지 집어넣으면서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의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이 비판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왕 비판 영상을 만드는 김에 자연선택을 더 엄밀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청의 주장을 아주 깐깐하게 비판해 보겠습니다. 0%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적어도 5가지는 있습니다. 첫째, 남자가 섹스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유전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순전히 후천적인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남자가 태아였을 때 엄마가 특정한 독성 물질을 아주 많이 먹어서 뇌 발달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섹스 무관심과 관련하여 그 남자의 유전자에 대해 논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둘째, 남자의 몸에는 온갖 유전자들이 있으며 그것들 중 대부분은 섹스 무관심과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청은 그냥 이 남성의 유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남자의 유전자들 중 일부는 인류 전체가 사실상 공유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런 유전자가 2만 년 후에 몽땅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섹스 무관심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섹스 무관심 유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남자의 섹스 무관심 유전자가 2만 년 후에도 생존할 확률은 0%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에 대해 설명할 때는 되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연선택은 번식에 지장을 주는 유전자가 개체군 내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도록 보장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 유전자가 개체군 내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긴 섹스 무관심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섹스 무관심 유전자가 번식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더라도 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다면 발현 때문에 섹스 무관심 유전자가 자연선택을 통해서 개체군 내에서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면 발현 유전자는 표현형의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떤 유전자 S가 있다고 합시다. 남자의 몸에 있는 S가 10% 확률로 섹스에 관심이 없도록 만듭니다. S를 품고 있는 남자들 중 90%는 섹스에 대한 관심이 평범한 남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S가 100% 확률로 남자를 잘생기게 만듭니다. S를 품고 있는 남자들 중 90%는 섹스에 관심이 있는 잘생긴 남자이며, 그런 남자들은 S가 없는 남자들보다 대체로 더 잘 번식할 겁니다. S를 품고 있는 남자들 중 10%는 섹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S가 없는 남자들보다 대체로 번식을 못할 겁니다. S가 개체군 내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를 알아내려면, 섹스 무관심 효과와 잘생김 효과가 유전자 복제에 끼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잘생김 효과가 섹스 무관심 효과보다 더 크다면, 오히려 S가 개체군 내에서 더 많아질 겁니다. 동성애와 관련하여 비슷한 진화 시나리오를 다룬 논문이 있습니다. 다섯째, 이기적 유전적 요소는 전반적으로 볼 때 개체의 번식에 해를 끼치더라도 자연선택에 의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섹스 무관심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이기적 유전적 요소일 가능성을 무턱대고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기적 유전적 요소를 다룬 좋은 책이 있습니다. 공저자들 중 한 명이 그 유명한 로버트 트리버스입니다. 자연선택을 어설프게 이해한 상태에서 진화심리학을 하면 주화인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진화심리학을 깊이 공부하려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렵지만 유전자 수준의 자연선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 책을 꼭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